선생님, 마스크 끼면 귀 안 아파요? 응? 네. 자, 안 아픈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 마스크 하나, 준비물, 고무줄 두 개, 응? 클릭 하나. 그, 제가 물어볼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딱딱 다 잘하셨어요? 자, 고무줄 귀? 고무줄 소각 해줄게. 네. 오늘 있지? 네. 자, 고무줄을 교차해서 이렇게 쫙, 응? 고무줄을 교차해서 이렇게 쫙, 어? 됐나? 여기서 클릭. 네. 자, 클릭으로 훨씬 발짝 있게. 어? 됐나? 됐나? 됐지? 끝.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네. 그대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바로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쪽 편에, 차부 차. 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세요. 그리고 벗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머리가 살짝 망가진다는 점은 약간 있네요? 아, 머리가 살짝 망가진다는 점은 약간 있네요. 아니, 머리가 살짝 망가진다는 점은 약간 있네요.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가능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다, 그냥 봐봐, 깔끔하지? 기가 안 아파, 기가 안 아파, 기가 안 아파, 기가 안 아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